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LME 프로그램에서 전역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LME 프로그램에 있는 전역변수는 여기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파일 블록을 얘기를 합니다. 파일 블록은 이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빨간색이 있는 블록과 똑같이 사용을 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파란색은 프로젝트 내부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에 있는 파일 블록은 이름이 파일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내부에 프로그램처럼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생성을 할 때는 저장을 하면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BC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파일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블록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첫번째 프로그램에 센서의 광도값, 지금은 컬러센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컬러센서에 있는 광도값을 저장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두번째는 첫번째 저장을 했었던 광도값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호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장을 할 때와 호출을 할 때 여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파일 이름은 똑같이 ABC, ABC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오류 없이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프로젝트에 보시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01과 02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저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블록을 불러와서 이거를 브릿 버튼에 비교 그리고 눌렀다 떨어지면 PPT에서는 컬러센서의 반사광 값을 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색상을 저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색상을 ABC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을 때 이제 디스플레이에 몇이 저장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곳에는 브릿 버튼을 가운데를 눌렀다 떼면 프로그램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여기 앞에 저장했었던 이 ABC를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를 불러오시고 그 다음 이거를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운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1번으로 했을 때 앞에 빨간색을 두고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5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이제 저장을 했었던 5라고 하는 값을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했었던 값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호출을 하여서 그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파일 블록을 사용을 하실 때 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저장을 하게 되면 다시 덮어씌우기나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한 번 초기화를 해주시면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